안녕하세요. 고졸학력 검정고시 수학의 안준호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. 2020년 제2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문제들은 이미 여러분이 잘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풀어보신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려웠던 내용들,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내용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뭘 잘 몰랐었는지, 어떤 개념을 잊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. 두 다항식 a, b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다항식 a, b에 대해서 2a 플러스 b라는 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. 2a 플러스 b라고 하면 우리가 a 대신에 주어진 다항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대입하실 거고요. b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b에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.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와 같이 분배 법칙을 통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로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. 자 그리고 한 계산 과정을 좀 건너뛰어볼까요? 자 2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x의 제곱이 되겠고, 자 마이너스 2x 동량이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. 자 마지막 뒤에 있던 상수항, 자 플러스 1 이와 같이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게 되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1번, 자 이렇게 정답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네 아무래도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 x에 대한 항등식을 찾으라고 했죠. 항등식. 자 항등식이 뭐였었죠? 그렇죠. 등식의 한 종류로서 미지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. 자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었어요.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x는 5. 자 좌변에 x라는 녀석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몰라요. 자 x에 만약에 5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좌우변이 같기 때문에 등호관계가 성립합니다. 자 하지만 x가 5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죠. 자 따라서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. 자 2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네 마찬가지 내용이겠죠. 자 x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. 방정식. 자 그 다음에 3번. 3번의 경우는 좌변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죠? 자 좌변 전개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. 자 우변은 x 플러스 1.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자 x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다. 자 그럼 정답이 되는 녀석은 이 녀석밖에 없다라는 얘기죠. 자 왜 그런지 보면 자 우변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자 합차는 제곱차가 되니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같아서 좌우변이 서로 같은 식이 되어버립니다. 맞죠? 자 이런 경우에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. 이해되십니까?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이제 등식의 한 종류로서 항등식의 정의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자 3번은요. 조립제법이죠. 자 우리가 보통 3차 방정식, 4차 방정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적용하기가 꽤 어렵죠.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 어떻게 썼는지 볼게요.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라고 해요. 자 그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. 자 우리가 나누는 식이 x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 2가 되겠죠. 자 1을 이 왼쪽 편에다 써주는 거죠. 자 그리고 이 위에 놓인 숫자들은 주어진 다항식, 즉 나눔을 당하는 다항식의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자 이때 어떤 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앞에 계수가 0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 0을 채워서 집어넣는 거죠. 자 1은 그대로 내려오겠고요.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? 2와 1을 곱해서 2로 다시 올라가고요. 자 이 두 녀석 더해서 2가 되고 다시 2와 곱해서 4가 됩니다. 맞죠? 자 그리고 2가 되고 자 곱해서 4가 되고 자 마지막에 5가 나타나게 되는데요. 자 이때 결과에서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나머지라고 배웠었죠. 자 그리고 앞에는 1, 2, 2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? 그렇죠.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라고 했었습니다. 자 몫이라고 했고요. 자 여기가 상수 1차, 2차라고 해서 각각의 계수로서 나열해 주시면 자 2x 플러스 2와 같은 자 몫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죠? 자 몫이 누구냐? 라는 질문이었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.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. 맞습니까 여러분? 네.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조립제법에 대해서 어떻게 연산하는지 자 그리고 연산 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만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.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 4번은 지금 뭐가 등장해요? i, 복수수가 등장을 합니다. 자 이럴 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라고 해요. 자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 조금 어려운 말로 복수수의 상등이라고 했었죠. 자 이 경우에는 좌변을 들여다보니까 어? x-1과 y 플러스 2의 i 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정확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. 자 그럼 좌우변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어때요? 그쵸 우리가 배웠던 대로라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서로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다. 자 이때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i 앞에 곱해져 있는 어떤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. i를 포함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. 자 따라서 이 경우에 관계식을 만들어보면 자 x-1이라는 실수 부분이 2와 같아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y 플러스 2라는 허수 부분이 3과 같아야 합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그럼 문제는 굉장히 쉬워졌네요. 자 x는 마이너스 1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3 자 플러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1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. 자 따라서 x는 3, y는 1이 되기 때문에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풀기 좋게 이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잘 나뉘어져 있는데요.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어진 식을 잘 정리를 해서 즉 동류항끼리 연산을 해서 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묶어서 표현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자 2차 방정식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 누구겠느냐? 하는 질문인데요.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배우셨던 판별식의 내용을 이용합니다. 자 판별식이 뭔지 기억하시죠? 판별식은 우리가 D라고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. 자 이때 D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자 이때 A가 0이어서는 안 되겠죠. 자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최고차항에서 0이어서는 안 됩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판별식 D라고 하는 것은 1차항의 개수 B의 제곱 자 그리고 나머지 두 녀석에 대해서 마이너스 4AC 자 이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었던 거죠. 자 그리고 뭐라고 배웠었냐면 이렇게 나타낸 후에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눴었었죠. D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두 번째 D가 0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세 번째 D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. 기억나시죠? 자 D가 0보다 크면 뭐라고 했죠? 그렇죠. 이 경우에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. 자 이 내용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. 자 D가 0일 때는 그렇죠.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. 중근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렇죠.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. 자 뭐가 존재한다?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. 맞죠?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. 자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시죠. x제곱 플러스 3 자 x제곱 플러스 3은 그냥 들여다봐도 자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3과도 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굳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을 찾자라고 한다면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. 자 이 경우에 판발시 써 볼까요? 자 1창의 계수가 1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4 자 1 그리고 마이너스 2 자 계산하시면 9가 됩니다. 자 9는 뭐예요? 0보다 크죠? 어? 그러면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맞죠? 자 나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판별식을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?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? 0보다 크냐, 같냐, 작냐를 조사해서 실근이 두 개가 되는지 중근이 되는지 또는 허근을 갖는지 판별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해되셨죠? 자 지금 보여드린 방법으로 3번, 4번도 마저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. 자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. 자 이제 5번 문제 다음으로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범위가 주어졌네요. 자 x가 1 이상 4 이하라는 범위로 주어져 있어요. 자 따라서 우리는 1보다 작은 쪽, 4보다 큰 쪽은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 그리고 주어진 2차 함수 이 녀석이 되겠네요. 자 최대값을 찾아봐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.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주어진 식으로부터 2, 마이너스 3이 꼭지점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.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고차항 개수가 1로서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어떤 포물선의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.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주어졌죠. 자 1에서 4라고 했어요. 자 x가 1일 때 여기 있네요. 자 4일 때 여기 있네요. 즉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의 어떤 함수값들만 가지고 최대값을 찾아보는 거예요. 맞죠? 자 최대값 누굽니까? 바로 여기죠. 여기. 자 얼마? 1이 최대값이 된다. 아 그래서 정답 3번. 네 굉장히 쉬운 문제죠.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2차 함수식에 대해서 함수식을 보고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. 자 그리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그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죠.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. 자 3차 방정식. 자 이 녀석의 한 근이 1일 때 자 어떤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근을 주어진 식의 미지수에 대입했을 때 등호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. 자 따라서 1이 한 근이라고 했으면 자 주어진 방정식의 1을 대입합니다. 자 x에 대입해보면 자 1을 3번 곱했으니까 1이죠. 자 1을 2번 곱해도 1입니다. 자 3 곱하기 1 하면 3이죠. 자 플러스 a는 0이 되는 거예요. 맞죠? 자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쉽게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우리 정답 체크 가능하죠? 몇 번? 그렇죠.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이해되셨죠?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. 여러분께서 굳이 저 3차 방정식을 뭐 인수분해 또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어떤 해를 구하지 않으셔도 자 이런 대입의 방법으로서 쉽게 미정계수인 a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a 마이너스 1,1 b는 2,3 자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. 자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자 이런 내용 배웠었어요.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걸 배웠었습니다.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요. 자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겠죠. 자 평면 위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제가 이미 설정합니다. 자 x1,y1 b라는 것을 x2,y2로 설정을 해볼게요.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선분 a,b의 길이로서 자 다음과 같은 공식을 우리가 배운 바 있었죠. 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기억나시나요? 기억나시죠? 자 그래서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이 그래프를 보지 않고서도 우리는 쉽게 해결이 가능하죠. 맞죠? 자 쉽게 해결해 보면 여기서 바로 a,b 구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한다고요? x1,y1,x2,y2라고 한다면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요.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죠? 자 3에서 1을 뺍니다. 자 그럼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. 자 3의 제곱, 2의 제곱 따라서 9와 4를 더하니까 13 그리고 루트, 즉 루트 13 정답 3번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시다라는 얘기죠. 자 근데 내가 이 공식을 만약에 까먹었어 근데 그래프가 주어졌어 어떻게 풀 거냐?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 a에서 자 여기다가 수선을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요?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? 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에서 2니까 이만큼의 길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만큼의 길이도 알 수 있어요. 여기 y 좌표가 1 여기 y 좌표가 3이기 때문에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 직각삼각형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?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따라서 3과 2의 각각의 제곱의 합으로써 자 루트 13이라는 것도 쉽게 확인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. 이해되시나요? 자 어떠한 방법으로 구하시던 우리는 루트 13이란 똑같은 결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지금 정리해드렸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좋겠죠.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아마 다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. 자 이번에 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? 자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직선이 하나 주어졌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어요. 수직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거 하나 있죠? 뭐가 있죠? 두 직선이 수직이면 그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항상 마이너스 1이다. 자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. 맞죠? 자 그러면 앞에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냐?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. 자 마이너스 3분의 1과 누구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될까요? 그렇죠. 3이 되겠죠. 3. 자 그리고 문제 더 읽어볼게요. 0,1을 지나는 직선 아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직선에 대한 첫 번째 정보는 기울기가 이 녀석과 수직이란 조건으로부터 3이란 사실을 알아냈어요. 맞죠? 자 이거 찾아냈고요. 자 두 번째 뭘 알 수 있습니까? 0,1을 지난대요. 0,1을 지낸다.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의 좌표만 주어져 있으면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? 기억나십니까?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죠? 자 써볼까요? 기울기가 M이에요. 그리고 점 X1,Y1 자 얘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간단히 저는 직방이라고 써볼게요. 어떻게 썼었죠? 기억하십니까? 써볼까요? 자 Y 마이너스 Y1 이퀄 M 자 X 마이너스 X1 이거 기억나세요? 이거 잘 아셔야 돼요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 3과 0,1 얘가 X1 얘가 Y1이 되겠죠? 자 대입해볼까요? 자 여기다가 3 여기다가 1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자 Y 마이너스 1은 3의 X 마이너스 0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식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? 자 정리해볼게요. Y는 자 곱하면 3X 자 마이너스 1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1 어 끝났네? 자 Y는 3X 플러스 1 아 그러네요. 자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9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 같이 써봤고요. 자 여러분께서 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. 자 그리고 9번 문제 풀 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죠? 뭐가 있었죠? 그쵸? 어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면 수직이라고 한다면 기울계곱이 얼마다? 그쵸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 이번엔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원이 하나 주어졌네요. 원 자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어요. 중심이 원점 자 원점은 0,0을 얘기하겠죠? 자 3,4를 지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찾아봐라. 자 원인데 중심이 원점이야. 그리고 3,4를 지난대요.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? 자 일단 중심에 잡혀 알았으니까 됐고 자 여기에서 원 위의 점이 3,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가 곧 뭐가 됩니까? 그쵸?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. 자 원의 반지름은 두 점 사이의 거리공식 혹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이 녀석의 길이가 5라는 것을 굉장히 간단히 찾아내실 수 있어요.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돼. 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합니까? 우리 배웠던 내용이 있었죠? 이것도. 자 한번 써볼까요? 자 중심이 x1, y1 반지름이 반지름 r인 원의 방정식 역시 원방이라고 써볼게요. 기억하십니까? 이것도 자 x-x1의 제곱 y-y1의 제곱 이퀄 r의 제곱 자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. 기억나시죠?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만 나타난다면 굉장히 쉽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. 라고 배워왔었어요. 기억나시죠? 자 그래서 중심이 0,0이에요. 반지름 5라는 거 알았어. 그럼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자 5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? 25가 되겠죠. 자 이런 정답 어디 있을까? 어 봤더니 2번 자 이 녀석의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원의 방정식만 잘 이해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. 마이너스 1,2를 자 어떻게 한다라고 해요? 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다라고 해요. 자 우리가 배웠던 평행이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점의 이동 또 하나는 도형의 이동이 있는데요. 자 점을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썼었냐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. 역시 자 제가 평행이동 이렇게 써놓고요. 자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믿지만 그래도 개념을 또 정리해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 자 점의 이동 같은 경우는 점의 이동 같은 경우는 x1, y1이라는 점이 있었으면 자 이 녀석을 제가 편의상 x축을 따라서 n만큼 y축을 따라서 n만큼 평행이동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랬을 때 점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각각의 좌표에 더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. 자 따라서 x1 플러스 m이 되겠고 y1 플러스 n이 됩니다.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. 자 그리고 특이한 거 이번엔 도형 자 물론 점도 도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뭐 얘도 도형의 이동이라 볼 수 있지만 점과 도형 제가 말하는 도형은 직선이나 원과 같이 또는 포물선과 같이 점 하나로만 놓인 게 아니라 점들로 구성된 어떤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겠죠. 자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. fx, y는 0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고요. 자 역시 x축을 따라서 n만큼 y축을 따라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. 점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었고요. 자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썼냐면 x축을 따라 n만큼 이동한다 라고 한다면 이동하는 양만큼 뺍니다. 그리고 그 문자 대신에 즉 x라는 문자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하는 거죠. 자 얘도 마찬가지죠.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y 대신에 대입을 합니다. 맞죠?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얻어져요? f 자 x 대신에 얘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x-m 자 y 대신에 얘가 들어가니까 y-n 자 이퀄 제로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. 기억나시죠?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잘 알아두셔야 돼요. 자 그러면 자 문제 보시죠. 자 점이 마이너스 1,2로 주어졌잖아요. 자 우리는 요 내용 활용한다는 얘기에요. 점이기 때문에. 그죠? 자 한번 써볼까요? 자 요 밑에도 한번 써볼게요. 자 마이너스 1,2라는 점을 어떻게 합니까?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킵니다. 점의 이동이잖아. 점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더해주면 된다. 즉 마이너스 1에 3을 더하면 2가 되겠고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되겠죠. 따라서 2,0으로 옮겨짐을 알 수 있습니다. 자 정답 몇 번? 4번. 자 이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. 이해가 되십니까? 자 이 문제를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.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평행이동에 관련한 내용들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 다시 한번 꼭 확인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래요. 자 그리고 평행이동 외에도 또 뭐가 있었죠? 대칭이동 있었죠?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행이동만 공부하지 마시고 대칭이동도 꼭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. 자 이번에는 12번 와 이거는 집합 문제네요. 그죠?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죠? 그죠?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모인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했었어요. 그죠?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그럼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. 그럼 집합이냐 아니냐 묻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이 기준들이 명확한 게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맞죠? 자 1번 보시죠. 자 얘는 기준이 누굽니까? 아름다운 꽃 자 아름다운 꽃 자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하죠.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장미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장미를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장미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. 자 따라서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합으로서의 명확한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자 따라서 집합이 될 수 없다. 자 정수 중 큰 수 자 이 경우도 큰 수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해요. 자 왜 애매하냐면 정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정수도 있고 0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어요. 자 물론 큰 수를 선택하려면 양의 정수에서 선택을 하겠죠. 자 근데 이 정수는 유한합니까? 무한합니까? 무한하죠. 자 무한이 나가다 보니까 누가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맞죠?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집합이 될 수 없다. 자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이건 어떻습니까? 네 이건 가능하죠. 왜? 10보다 작은데 뭐라고 했죠? 자연수라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, 2, 3, 4, 5, 6, 7, 8, 9 이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거죠? 네 이런 경우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란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4번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모임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기부를 많이 하는 자 기부를 어느 정도 해야 많이 하는 건가요? 알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를 많이 하는 이 녀석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.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. 집합이 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. 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모인 것들을 집합이라고 한다. 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13번 명제 나왔네요 명제 자 명제 아 되게 어려운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자 우리가 배웠던 명제 역 이 대우를 얘기합니다. 자 물론 이는 우리 교과에서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역과 대우명제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자 이 대우명제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었었죠. 자 왜?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. 그럼 대우는 어떻게 만듭니까?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었어요. 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를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때 앞에 있는 P를 우리는 가정이라 부릅니다. 가정 뒤에 있는 Q를 결론이라 불러요. 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두 녀석의 위치를 바꿔서 Q이면 P이다 라고 나타내면 이 녀석을 우리가 역명제라고 불렀었습니다. 역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녀석의 위치를 바꿔요. 역을 만들어요.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. 자 부정의 표현은 not이었었죠. not Q이면 not P 자 이렇게 만든 명제를 우리가 대우명제라고 했었습니다. 자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명제가 반드시 참이다 보장은 못하지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우명제도 참이다. 요건 정확히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죠. 자 요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. 자 지금의 문제는 자 이러한 과정으로서 대우명제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가 돼요. 자 한번 볼게요. 자 X제곱 이퀄 1 근데 사선 있네? 그럼 X제곱은 1이 아니다. 이면 잘라보죠. 자 여기가 뭡니까? 여기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. 가정 여기는 뭐예요? 그렇죠. 여기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대우명제 한번 만들어봐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? 결론과 가정의 위치를 바꿉니다. 그리고 다시 부정을 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X는 1이 아니다. 자 이 녀석이 가정으로 가면서 부정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. 자 어떻게 바뀔까요? 그렇죠. X는 1 이면으로 바뀌는 거고 자 여기 있던 가정이 결론의 위치로 가면서 부정을 취합니다. 같지 않다의 부정이니까 같다가 되겠죠. 자 딱해서 X의 제곱은 1 2다라는 명제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이런 답 찾아주시면 돼요.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. 바로 첫 번째 이 녀석이 정답이 됨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고요. 자 이런 내용들 잊지 않으시게 꼭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시고요.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4번 자 그림과 같은 함수 F X에서 Y에 대한 어떤 함수가 되겠죠.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. 자 이것은요 왼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돼요. 자 여기 보시면 A가 1에다 화살 쏘고 있고 B도 1에다 쏘고 있고 C도 2에다 D도 3에다 화살 쏘고 있습니다. 네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.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. 함수가 안 되는 경우는 정역의 어떤 원소가 화살을 두 발을 쏘는 거예요. 뭐 1에다가도 쏘고 2에다가도 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자 이런 건 함수가 안 되는 거고요. 또 정역의 어떤 원소가 화살을 쏴줘야 되는데 화살을 안 쏘는 거야. 즉 대응한 함수값이 없을 때 자 이때 함수가 안 됩니다. 자 이것만 잘 구별해 내시면 돼요. 자 봅시다. 자 여기 정역, 공역, 치역 물어보죠. 자 정역 누굽니까? 화살을 쏘는 아이들 A, B, C, D 자 A, B, C, D 어 맞는 말이네. 공역은 누구예요? 공역은 Y에 있는 화살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의 모임입니다. 즉 1, 2, 3, 4 이 전체를 공역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 그에 비해서 치역은 뭐였습니까? 치역이란 말은 함수값들의 모임이에요. 함수값들의 모임. 함수값은 누군데? 정역으로부터 화살을 맞은 애들이 함수값이죠. 즉 함수값들의 모임. 화살을 맞은 애들의 모임. 즉 치역은 1, 2, 3만 됩니다. 맞죠? 자 볼까요? 공역은 1, 2, 3, 4 어 맞는 말이네. 치역, 화살 맞은 애들의 모임. 1, 2, 3 맞네. 어 그럼 얘가 틀렸을 거야. 얘는 왜 틀렸을까? 자 FA는 E다? A가 누군데? A가 여기 있잖아요. A가 어디다 화살을 쐈어요? 그쵸? 1에다가 화살을 쐈잖아요. 그럼 얘는 2가 아니라 1이 돼야죠.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그래서 이거 벤 다이어그램만 볼 줄 알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. 유리함수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걸 분수함수라고 해요. 자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자 그래프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. 자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거든요. T 펴서 써보죠. 자 유리함수라고 하셔도 되고요. 자 분수함수라고 하셔도 돼요. 원래 정확한 표현은 분수함수입니다. 유리함수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었었죠. 자 분수함수 Y는 자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 자 이때 물론 K는 0이어서는 안됩니다. K가 0이 돼버리면 얘가 0이 돼서 여기 없어지죠. 그럼 Y는 Q라는 상수함수가 그려져요. 자 그럼 우리가 목적하는 분수함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K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분수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. 표준화된 형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요?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정보 첫 번째 뭐가 있었느냐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가 P가 돼서는 안되요. 자 따라서 정의역의 원소가 P가 돼서는 안됩니다. 자 그럼 만약에 이때 P라고 한다면 이 X는 P가 바로 누구냐 얘가 점근선이었었죠. 점근선 점점 근접하지만 닿지 않는 선 자 이걸 점근선이라고 합니다. 자 순서를 좀 바꿔서 써볼까요? 네 우리가 점근선을 알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X는 P 자 그리고 K가 0이 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 없는 값이겠죠. 자 만약에 0이라 가정을 해버리면 Y값은 Q가 됩니다. 자 근데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 또한 Q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. 네 Y값도 점점 Q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Q에 닿지는 않습니다. 따라서 Y는 Q를 점근선이라고 합니다.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? 대칭점이 있었죠? 대칭점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으로써 P, Q 그 다음에 세 번째 K값에 따라서 K가 양수이면 그리고 K가 음수이면 그래프는 양수일 때는 제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. 이거 기억하실 거고요. 음수일 때는 제2, 4 사분면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. 자 여러분이 분수함수의 그래프하면 이 정도는 딱 일단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. 자 볼까요? 자 그럼 여기서 들여다보니까 어?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네. 분모가 0이 되는 X가 즉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X는 1 자 얘가 0이라 가정하면 Y는 A 자 이게 바로 점근선이 되겠죠.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1, A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. 자 분자가 1로써 양수니까 몇 사분면 그렇죠. 1사분면과 3사분면 자 이때 1사분면 3사분면이란 말이 되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.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점근선을 그려보면 점근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날 건데 이 점근선 기준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이란 얘기예요. 아시겠죠? 자 무조건 뭐 X축, Y축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점근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?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점근선 X는 1 자 Y는 A 근데 A가 지금 얼마입니까? 아 그렇죠. 2네요. 아 A가 2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가 있네요. 됐죠? 어?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만 있으면 그냥 그래프 보면 답이 딱 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. 아시겠죠? 네. 자 그래서 정답 몇 번?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. 자 좀 깊이 있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수함수 즉 유리함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적어드렸던 이 팁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16번 첫째 항의 1 공차가 2인 무슨 수열? 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.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어요.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성을 나타내는 일반항 즉 N번째 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등차 수열하면 자 제가 이렇게 다 써볼게요. 등차 수열 뭐 A N 자 요 녀석이 등차 수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등차 수열 자 제가 4가지만 기억하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자 어떻게 기억을 하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일반항 제일 중요한 거죠. N번째 항 그래서 A N이라고 씁니다. 뭐였죠? 그쵸? A1 플러스 M 마이너스 1 T A1은 첫째 항 D는 공차 자 그리고 두 번째 점화식 점화식이란 말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. 어려운 표현이니까 쉽게 이해하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자 등차 수열은 다음 항으로서 이전항을 빼주시면 항상 일정한 상수 공차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관계가 등장하면 아 A 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뒤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? 등차 수열의 중간항에 대한 성질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. 중항은 뭐냐 N 플러스 1번째 항을 가운데 항으로 뒀을 때 이 녀석의 두 배는 얘보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양끝항 즉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. 라는 것이 등차 중항이었고요. 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뭐였었죠? 뭐였었죠? 자 SN은 자 2분의 N 그리고 2A1 플러스 N-1 D와 같았었던 거죠. 자 이런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. 딴 거 필요 없어. 등차 수열 이 네 가지만 알면 돼요. 아시겠죠? 자 그럼 다 맞출 수 있어요. 자 지금의 문제도 봅시다. 뭐래요? 첫째 항부터 다섯째 항까지의 합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SO를 구하라는 얘기예요. 자 그럼 여기에다가 N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? 5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. 자 5 집어넣으면 5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죠? 1 넣어주시면 2 곱하기 1 더하기 항의 개수 5 그러면 5 빼기 1 공차 얼마? 2 자 이거 계산하시고 뭘로 나눕니까?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. 맞죠? 자 나머지 그냥 간단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계산하면 2가 나와요. 4니까 8이에요. 그죠? 더하면 10됩니다. 곱하면 50 2로 나누면 25 자 정답 몇 번? 2번 자 이와 같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여기는 그냥 간단한 사칙연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등차수열하면 머릿속에 이 네 가지는 언제나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거 모르면 안 돼요. 이거 모르면 이런 문제 못 맞춥니다.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등차수열뿐만 아니라 등비수열도 있었죠. 자 등비수열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내용들만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번에 뭐가 등장해요? 시그마가 등장합니다. 시그마 자 시그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예요. 자 마지막 질문부터 볼게요.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자 그 다음에 2a k 플러스 b k 자 아마 시그마 성질 정도는 여러분 쉽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서 제가 바로 풀어 볼게요. 자 시그마는 연산을 할 때 더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각각 분리가 가능했습니다. 즉 일반항끼리 더하고 시그마를 연산을 하나 아니면 각각의 일반항에 대해서 시그마 연산을 하고 나서 두 녀석을 더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었죠. 자 그리고 일반항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기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. 자 이 과정 차근차근 써보면 k는 1에서 10까지 더셈에 대해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a k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b k로 쓸 수 있고 자 실수 곱은 기호 바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배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 k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b k 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. 맞죠? 자 그 다음은 굉장히 쉽죠? 그 다음은 대입 시그마 a k가 얼마랬어요? 5 b k는 10 아 여기다가 5를 대입하시고 여기다가는 10을 대입하시라는 얘기예요. 맞죠? 그 다음은 곱하기 더하기만 하시면 되니까 얼마? 20 자 정답 몇 번? 1번 자 이렇게 측하시면 됩니다. 맞죠? 자 어때요? 어렵지 않았죠?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시그마의 연산 성질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 17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꼭 맞추고 가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. 자 다음 문제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a1이 1이에요. an 플러스 1은 2an입니다. 자 a4의 값을 찾아봐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.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막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? 자 물론 여러분 중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양변을 아 aN으로 나눠볼까? 그럼 aN분의 aN 플러스 1 자 이퀄 2다. 어 일정한 상수가 나왔네. 이전항으로 다음항을 나눴더니 항상 2가 나온다? 그 얘기는 이전항에다 2를 곱하면 다음항 또 2를 곱하면 다음항 아 등비수열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은 풀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첫 번째 풀이 자 aN분의 aN 플러스 1이 2와 같기 때문에 수열 aN은 뭐다?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. 따라서 aN이란 일반항은 첫째항 a1에 공비 2에 대해서 n-1제곱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베스트 제일 잘하신 거예요. 이게 제일 잘한 거야. 자 그래서 a1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N은 1 넣었으니까 그냥 2에 n-1제곱만 남겠죠. 자 그리고 a4 구하라고 했죠? 자 4 집어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2에 3제곱 나오니까 아 8이 정답이구나. 자 이렇게 풀면 풀이 과정도 짧고 굉장히 깔끔해요. 그죠?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걸 잘 써먹는 거고. 자 근데 아 난 저런 거 기억 못하겠어. 잘 모르겠어.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. 어차피 수열은 규칙성을 다루는 내용입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a1이 1이었죠. 차근차근 구하는 거야. a2 여기다 1 넣으면 a2는 a1의 2배 여기다 2배 그 다음에 a3는 또 여기다 2배겠죠. 4 a4는 그렇죠.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. 뭐 이 경우도 풀이 과정 길지도 않고 깔끔하네요. 그죠? 자 깔끔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을 잘 활용하시려면 1번처럼 푸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자 근데 도저히 안되겠다. 잘 안보인다.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. 아시죠? 자 그래서 18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. 자 여기 내용 이해가 되셨으면 자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9번 자 5의 3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이것을 간단히 한 것은 아 이미 답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. 그죠? 자 왜? 우리가 배웠던 지수법칙 자 여러분 분명히 잘하셨을 거라 믿지만 그래도 내용 정리해봐야 되니까 지수법칙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밑이 서로 같을 때 곱셈에 대해서는 지수끼리 어떻게 합니까? 더해줬었죠.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과 같은 경우는 A의 지수끼리 더하면 M 플러스 N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. 자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어요. 자 5의 3제곱하기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자 어떻게 쓴다? 밑을 5라고 써주고요.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? 곱셈이니까 더해준다. 그럼 1 그럼 이거 그냥 5네. 정답 몇 번? 3번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. 맞죠? 안 어렵죠?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어때요? 마지막 문제 등장했네요. 그죠? 자 어떠셨어요? 지금까지 보니까 여러분 내용이 어려웠어요? 아니죠. 충분히 다 이해하실만 하죠. 자 문제를 막상 풀 때는 좀 어렵게 느껴졌던 문항들도 저랑 같이 정리해보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.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스스로 또 할 수 있게끔 복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마지막으로 20번 상용로그표의 일부분이다. 상용로그값 찾아봐라. 하는 문제가 됩니다. 자 상용로그표는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? 자 우리가 이 로그 뒤에 로그 뒤에 N이라는 숫자가 쓰일 때 그 수에 대해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를 이 세로줄에 표현을 합니다. 그죠?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를 가로줄에 나타내서 자 교차하는 부분의 값을 읽어주시면 구하는 상용로그값을 나타낼 수가 있다. 기억나시죠? 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? 로그 2.03 로그 2.03 자 상용로그는 여기 밑이 10인 거죠? 그러나 생략해서 쓰는 거죠?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 자 이 녀석이 진수라고 하죠. 진수 진수에서 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있으면 첫째 자리까지 잘라요. 그죠? 자 2.0은 어디 있습니까? 세로줄에 있다라고 했죠? 자 세로줄 2.0 여기 있네.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?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얘는 가로줄에서 찾습니다. 여기 있네. 자 그러면 2.0과 3 교차하는 부분 찾아보니까 누가 돼요? 0.3075 자 우리 상용로그표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놓은 거죠. 자 그래서 이 앞에 찍혀있는 점이 의미하는 건 소수점을 의미하는 거예요. 자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누구냐? 0.3075 자 정답 몇 번? 4번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상용로그표만 찾을 수 있으면 이거는 뭐 쉽게 풀 수 있는 그냥 거저먹기가 되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20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. 자 풀어보니까 어떠십니까?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 않으려면 제가 정리해드렸던 팁들 기억하십니까? 자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던 이런 주요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킨 상태에서 문제를 보셔야지만 굉장히 쉬워집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저의 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앞서 공부했던 교재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